안녕하세요. 옛쥬맘이에요. 2박 3일 홍천으로 가족여행 갔을 때 유용하게 활용했던 물기가 쏙 핵드라이닝 펜타올 두잇을 소개해드릴게요. 반려동물과 반려인 두 마음을 잇다 두잇의 펜타올은요. 촘촘 밀도 있는 원사 간격으로 세교가 진드기가 침투하지 못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해물질 불검출 인증으로 안심이랍니다. 포근하고 따뜻한 톤온톤 베이직한 크림색과 산뜻한 라벤더색 조가지 컬러 청녀도 예쁘죠. 색받음 없고 마감도 튼튼해서 반복적인 세탁의 변형이 적은 강아지 수건이에요. 마이크로아이버 원사가 강아지의 털 사이사이에 수분을 쏙 흡수하여 건조시간을 단축시켜준답니다. 초극세사 마이크로아이버 특유의 도톰함으로 체온을 유지해주고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죠. 바늘고 부드러운 원사를 사용하여 회복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숨이 죽지 않고 흡수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점도 좋아해요. 강아지 털 말리기 빠르고 확실한 첫 단계는 타월 드라이가 중요하단 거 아시죠? 강아지 털 말리기 고성고성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파울 두익 강아지 수건 다극없이 부드러운 원단이라서 말랑한 촉감으로 일상에서 블랭키스로 사용해도 쓴 색없어요. 강아지 이동가방 매트로 활용하기에도 굳군 일반 타월 대비 두툼한 두께감으로 보온성업 강한 흡수력업 빠른 타월 드라이를 도와주는 두입 펜타월 만나보세요. 강아지 털 강아지 털 강아지 털 강아지 털